24년 9월 20일 연중 제24주간 금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터덕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울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리라 라고 하는 말이야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다가 복음 환호성에서 철부지라는 낱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십니다. 오늘 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이른바 철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특출한 인물들이 아니었으나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 안에 베풀어져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악령과 병에 시달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많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을 예수님께 적용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 하고 먼저 단정짓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철부지의 위치에 서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예수님께 맡기고 제자가 되어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